충북 진천군에서 장애인들이 체육과 문화를 통해 한화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가 개최한 진천군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천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진천군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해마다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로 진행되어오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와 송기섭 진천군수를 포함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오카리나 연주를 시작으로 신앙송과 최규화 지회장의 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주인점 충북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행사는 12명의 본선 진출자의 경영과 추천 가수의 공연으로 참석자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규화 지회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을 행사에 참석시키고 싶지만 짜여진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 문화활동과 지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